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여러분 귀에도 익숙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목숨을 걸고 추진해온 것들입니다. 미국이 만약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더라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책이라는 그런 사기정책이 이 땅의 실행에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정된 수순대로 좌익들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외국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가 이런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를 쟁점화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저는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같은 일이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철수했는데 왜 미군이 한국 땅에 있는가 이런 논리로 압박했고 또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철수하게 되고 1년 만에 6.25전쟁이 터진 바가 있습니다. 좌파들 이른바 좌익들에게서 선악의 구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구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그들의 정파에 이익이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정당하고 옳은 것이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이 됩니다. 어쩌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가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전을 통해서 좌파 연구집권이 완성되었다면 아마도 한국인들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행군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좌파들은 얼마나 흔들어댈지 상상이 갑니다.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의 민낯과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확실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그들이 문재인 정권 동안 선거 때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권력을 훔쳤는가 권력을 절도했는가를 낱낱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가공할 무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백성들의 안일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이민석 조선일보 와신던 특파원에 기고한 특파원 리포트 임기말 평화쇼의 종말 미국 한반도 법안도 물 건너갔다라는 그런 기사를 유심히 읽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의 여당이 지난 5년간 평화남북대화를 어떻게 다루고 이용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기말 대선용 남북이벤트에 목을 매던 문재인 정부가 두 손을 들고 환영할 만한 것들이 패키지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곰교롭게도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게 하루 전날 발의됐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가 대표로 있는 미주한인단체가 바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이 법안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은 법안이 물 건너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얼마 전까지도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다 초당적 지대를 얻고 있다면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왔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정책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친녀 매체들도 앞을 다퉈서 공공외교의 활약이라면서 지켜세운 바가 있습니다. 현실은 빈 껍데기로 끝날 처지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와싱턴의 인사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지막까지 평화기만 쇼를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대목인 마지막까지 그들은 평화기만 쇼를 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논평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참됨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첫날부터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걸듯이 행동해 왔습니다. 국민을 잘 모시면 정권을 재창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공작을 이용해서 좌파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정치 공작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좌파가 영구 집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창 당대표의 입에서는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그런 말이 예사롭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절도했습니다. 훔친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완벽하게 훔쳤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절도, 투표절도를 시작했지만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미수에 거쳤습니다. 맞춤데 그들은 2020년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에서만 326만 표 이상을 도독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운이 겹쳤고 낙관적인 그런 승리 전망 때문에 결국 권력을 내놓는 상황이 이루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부정승거를 해서 권력을 탈취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표현대로 짐승보다 못한 짓이 바로 부정승거인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과 사악함은 보통 시민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들의 악함과 사악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직시하고 그들의 치명적 약점인 부정승거를 정면으로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만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큰 매듭을 잘 풀면 작은 매듭은 술술절로 풀리게 마련입니다. 나는 문재인과 그 후계자들, 대한민국의 좌파와 자익들은 거짓과 위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서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